안녕하세요. 사이클TV 이석준입니다. 저는 강원도 고성군체육회와 더웨이크가 주최하는 제11회 위하위스백 고성 미시령 힐클라임대회 현장에 나왔습니다. 미시령 힐클라임대회 선전거 동호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정복하고 싶은 클라임 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나무 Чер해대회 지 wheel 정복하고 있습니다. 다른 falar miteinander 정도는 lá이클라임대회 양상회 대변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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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